스트레스가 상당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이혼이다라고 하셨나요?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과 한 집에 살아요 할아버님도요 얼마 전 출소하신 고모님이랑 천암매 가족까지 우린 모두 다 한 집에 살아요 회사 생활은 어떠실까요? 상사가 제 와이프입니다 그 위상사는 장인어른이고요 그 위에 위상사는 할아버님 근데 왜 이혼을 안 하고 계세요? 죽을 수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? 저희 장인어른은 자기 집 밥 먹던 사람이 등을 보이는 순간 등짝이 칼이 꽂힐 거예요 칼이요? 여보 사랑해 나 진짜 행복한 것 같아